2017년 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의 부형 임대아파트 현장입니다. 입주를 보름 앞두고 점검하는 자리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보름 후 입주에서 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부형 측과 화성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심각한 하자 때문에 감리업체는 준공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중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날인을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준공에 날인이 거부되면 더욱더 복잡한 민원이 예상되니 지금 봐서 감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니 압박 속에서 우리가 날인을 하게 됩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화성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임대아파트를 승인하고 입주허가를 내줬을까요? 당시 주택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감리업체는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시에서 하죠? 시에서요? 예. 사업 승인을 보면 봉사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감리를 저희가 상대를 해요. 그리고 감리가 잘못하면 벌점도 매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감리는 저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